XT 브릭기 이번에 바뀐 XT 브릭기 이거 브릭기 테스트 겸 이제 XT 브릭기 테스트 브릭기도 파이다네 브릭기 밀렸다 브릭기 파이다네 이게 실제로 보면 비단결처럼 보이지만 나무뿌리에다가 겸 사이에다가 첫 발이 성공할 수 있나? 여기가 제일 난이도가 X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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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X X X 오우 오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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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퀴가 너무 작다. 편한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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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. 부리끼가 가이드나 이런거에 비해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네 확실히 사면 안달려